네 안녕하세요 참사합니다 오늘 알거는 뭐 딴건 아니구요 제가 부계정 키우고 있는데 블리자드가 제정신인지 좀 물어보고 싶네요 당금질한 아이템에 설명하는데 지금 버그 났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게 짜증나는게 설명하는게 안보입니다 지금 제대로 보면 아시겠지만 이런 줄이 생겼거든요 뒤에 영어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게 지금 뒤에 계속 보입니다 그래서 당금질이 개판이 됐구요 다 걸었습니다 이런 아이템은 괜찮은데 요런 전설 아이템 선조 전설 아이템은 지금 다 버그어넣습니다 싹 다 한두개가 아니에요 그냥 저는 이 캐릭터만 그런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캐릭터만 그런게 아니라 바바리안으로도 접속해보겠습니다 바바리안으로 접속을 해도 버그가 나있습니다 저는 제 컴퓨터 문제인지 알았거든요 내가 내가 문제인지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잘 보세요 여기도 지금 버그가 나있잖아요 여기도 지금 버그가 나있잖아요 맞죠 블리자드 쪽에서 지금 사과문이 없어요 블리자드 코리아라도 지금 사과문 올려야 되는거 아닙니까 커뮤니티를 제가 보니까 저만 그런줄 알았어요 근데 저만 그런게 아니라 컴퓨터를 보호하니까 이거 봐요 단검지로 오류 단검지로 아이콘 빨런 꽝고침 단검지로 아이템에 이상한 문자 두절생김 지금 벌써 오늘만 3개가 올랐구요 그리고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한 5일 됐더라구요 찾아보니까 5일 전에도 누가 올렸어요 깨졌다고 벌써 5일째 방치를 하고 있는건데 왜 블리자드 측에서는 그 잘난 한줄 사과문도 안 띱니까? 요번 시즌 버렸습니까? 그 잘나신 한줄 사과문도 띄우시죠 작년에는 그렇게 띄워쌌더만 그냥 넘어가시겠다는겁니까? 정작 이런거 하나는 신경 안쓰고 요번 시즌은 또 8월 7일까지 또 진행을 하시겠다는겁니까? 8월 7일까지 아닙니까? 요번 시즌 8월 7일까지인데 시즌4 버렸습니까? 블리자드 빠르게 수정하십쇼 이거 이거 빠르게 수정하십쇼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이게 도대체 시즌4 하는 나머지 인원도 조금이라도 남아있을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조차 신경도 안쓰면서 시즌5 이래가지고 성공하시겠습니까? 솔직히 지금도 평가 최악인데 시즌6 확장팩 시즌 이런 보관 안잡으면서 신경 못쓰면서 무슨 확장팩을 만든다고 예? 지금 유튜버들 초대해가지고 막 콜룡사 체험하게 하고 예? 콜룡사 라이브 스트리밍 뭐 놓치지 마십쇼 이러고 있고 장난칩니까 지금 블리자드 여러가지 사건이 작년부터 계속 있었지만 요런거 사소한거 지금 요런것도 지금 예? 이런것도 지금 신경을 안쓰고 있고 물론 세계적으로 많이 팔렸겠죠 근데 세계적으로 많이 까였어요 그거는 사실이잖아 버가 여러가지 터지면서 세계적으로 평점이 높았다가 완전히 평점 완전 밑바닥까지 쳤죠 지금 쳤다가 저번 시즌 망하고 요번시즌 살짝 살아난건데 봐요 시즌1때 망했어요 그리고 2때 살짝 살아났어 흡혈기 뭐 어쩌고 하면서 그때 내가 다시 했죠 그리고 시즌3때 망했죠 이상한 함정만 돌아가지고 완전히 막 개망했죠 그냥 이상한 막 거미 거미새끼같은거 쫓아다니고 그리고 시즌4때 지금 시즌이잖아 이런거 당검질 업그레이드 하면서 살아났는데 지금 요지랄하고 있어 사람들 지금 다 나갔죠 없잖아 플레이어가 뭐 사람도 있나요 순이 쭉쭉쭉 떨어지고 있는데 제발 좀 블리사드 좀 신경쓰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5 고맙습니다 5 4 5 5 6 감사합니다.